두 번째 실검 행사 현아와 이던입니다. 올 여름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로 자리 잡은 현아와 이던이 열애 인정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실검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팔짱을 꼬 끼고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두 사람. 처음엔 조금 쑥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트 포즈를 취해달란 기자의 부탁에 민망한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등장부터 퇴장까지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랑꾼들. 열애설로 인해 소속사와의 갈등이 불거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SNS에서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연예 연인처럼 두 손 꼭 잡고 데이트를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등 서로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럭스타그램의 정석을 보여주는가 하면 얼마 전엔 멋진 커플댄스와 자작곡을 선보이며 아티스트적인 면모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없이 솔직 당당하고 싶다던 말처럼 보다 과감하고 소신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는 두 사람. 사랑한다면 직진!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아와 이더니 실거민스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